됐는데 오늘은 하나 더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버골 내가 제일 많이 먹는 두부가 없어 아랫고두부는 주부가 있는데 내 생각은 없지 이거 두부 맛있어? 어 그 씹는 맛이 좋아 두 개만 이거는 뭐야? 두부 이거는 왜 뭐가 다른 거였어? 얇잖아 너는 저런 건 안 해? 어 난 저런 거 싫어해 진짜 혹시 먹는다면 뭘 먹을 거 같아 단면도 넣으면 맛있어? 어 단면 사람들 무조건 넣는다 이거는 뭐해? 이거 사람들 좋아해 저 청경채 넣는 거 추천할게 어 고소 나해? 어 유분 나 유분 진짜 좋아하는데 마라탕이 왜 안 넣어먹냐면 뜨겁다 나 유분 하나만 넣어줘 뭘 더 먹고 싶은데 이랬지만 바쁘게 할 거네 어 약 모자라 쓰겠다 근데 처음 먹는 거니까 나 이거 추천하는데 저 색깔 둘 다 난 둘 다 좋아하는데 검은색 넣어봐 검은색 약간 탕수육에 들어가는 버섯있다 얘가 알지 근데 이 씹는 맛이 좋아 추천 탕수육 어 어 없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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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졌어 어 어 이거 보다 으 음 으 으 아~~ 먹어 먹어 아~~ 이거 뭔가 혀가 걸려놨 오 신기한 맛이지? 까까까 먹어봐 어때? 어때요? 아 그래? 조금 더 쉬잖아 4점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맛있다 끝이야 그게? 응? 그게 끝이야? 이거 좀 말해줘 후추가 맛있어 해줘 후추가 맛있고 처음 먹어보는 버섯이 식당이 쉽게 했고 다음에 온다면 국수수면 직원들 초콜릿 사이다 국수수면 외 Yong 에게 어딜 그орон지 처음ёл cal 대략 마지막 사 Assim opod